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는 잘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 친구들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? 한 마디씩 형님과 동생님 한 마디씩 해주시죠. 공부에 의지를 불태울만한. 아이들한테.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공부가 하기 싫어하는 대상이 되는 순간 잘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에 너무 큰 부담감 갖지 말자. 부담감 없이 그냥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높여나간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공부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한 게 될 것 같아요. 스텝 바이 스텝. 너무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.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. 저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공부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공부하느라고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공부 잠깐 쉬어도 된다. 쉬라는 게 완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 쉬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호용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를 자기 수준에 맞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